자 시작하죠. 양도 차익에서 뭐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러면 소득금액이 나오죠? 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304쪽 대표예제. 틀린 것 1번. 미등기. 70%는 미등기에요 세율. 미등기는 투기 목적. 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않냐 한다 맞죠? 3년 이상 등기된 건물. 건물은 장특공제가 적용되죠? 3년 이상 보유하면 해준다구요. 자 그 다음 3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은 최저 몇 프로? 2년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저 몇 프로? 최저 몇 프로에요? 20% 4.4.16. 2년 거주했다면 4.2는 8. 최저 20.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몇 프로? 80. 근데 포인트가 뭐다? 2년 6개월. 3년 보유는 필수에요? 안해주죠. 3년이 돼야 장특공제 들어갑니다. 2년 6개월은 안해준다. 자 그 다음 장특공제는 어디에다 공제율을 곱한다? 양도, 차익. 뭐에 속지 말자? 가액액. 자 그리고 보유기관인 상가건물. 자 상가 12년. 1년에 2% 그럼 몇 프로다? 24. 맞네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저 6.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30이 한도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금액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금액에서 뭐를 빼야 돼? 기본공제. 기본공제를 빼면은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그래도 기본공제는 기초공제 성격이죠?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그럼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자산. 모든 양도자산을 다 해줍니다. 다 해준다고요. 왜? 모든 거 팔 때 기본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거주자, 비거주자도 다 해줍니다. 단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공제한다? 밑줄 그어요.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얼마 각각? 250. 연 250이에요. 연 250. 단 뭐는 안 해준다? 미등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유기간 안 따져요. 보유기간 안 따진다. 그래서 소득별로. 소득별로 각각. 연 250. 그래서 연 250. 더 이상 안 해준다고요. 순서대로. 앞에서 소득별로. 250 받으면 뒤에 거는 안 해줘요. 순서대로 해준다. 그래서 소득이 뭐다. 1호소득. 2호소득. 3호소득. 4호소득 이런 게 있죠. 1호소득에서 250. 2호소득에서 250. 3호소득에서 250.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요. 4호소득이 있어요. 4호. 신탁수익권. 신탁수익권도 양도하면 양도세 대상이죠. 4호소득. 신탁수익권. 그럼 국내건만 알면 돼. 국내건를 팔았을 때는 최대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다. 천만원. 1호에서 250. 2호에서 따로 250. 3호에서 250. 4호. 신탁수익권 250.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거야. 소득이 있어야 뺄 수가 있잖아요. 소득별로. 뭐에 속지 말자. 자산별에 속지 말자. 여기서 각각은 몇 가지로 나눈다. 네 가지 소득으로 구분한다. 각각.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양건우 3번.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방법. 1번. 양도소득금액에 어찌고저찌고.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일반소득과 감면소득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를 먼저 공제한다. 두 번째 줄 밑줄을 긋고요.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을 먼저 공제한다. 외의 소득. 일반소득. 그럼 일반소득을 공제할 때는 항상 순서대로 공제한다. 자 감면소득이 있어요. 양도세를 깎아주는 소득. 그리고 일반소득이 있다고요. 일반소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250을 공제할 때는 감면은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공제하고 감면소득 외에 일반소득을 먼저 공제하라. 순서대로 여기서 250 받으면 뒤에 거는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둘 다 받을 수가 있다. 감면소득을 먼저 250 받으면 뒤에 거는 안 해주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250을 깎아주려고 만든 법이니까 일반소득을 먼저 공제하되 순서대로. 자 다음 공유소유. 공동소유죠. 그럼 이거는 각각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왜 항상 세금은 개인별로 계산하죠. 부부간의 공동등기 했으면 따로따로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부부간의 공동등기다. 부인도 250 받고 남편도 250 받습니다. 개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포인트가 밑에 딱 별 붙으라고요. 장특공제와 반드시 기본공제를 비교해야 돼요. 그래도 장특공제도 물가상승분 공통상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 장특공제는 세 가지만 토건조. 그러나 기본공제는 다 모든 양도자산. 그리고 보유기간은 3년. 그러나 기본공제는 기초공제니까 보유기간 무관함. 공제배제 미등기. 조정대상 지역의 이주택 안 해주죠. 그 또 하나 뭐 안 해줘요. 국외거. 국외거는 안 해줘요. 그러나 기본공제는 뭐다. 미등기 빼고 다 해줘. 그럼 공통사항은 뭐다. 두 가지잖아.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준다.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준다.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준다. 나머지는 다 차이점. 공제금액.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1년에 2%짜리가 있고. 1년에 4%짜리가 있죠. 다르게 차등. 그 다음 기본공제는 차등 없이 동일하게 연 250. 그 다음 공제 방법은 3년 보유해야죠. 필수가 요건이 충족되면 자산별로 각각 공제. 그 다음 기본공제는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이 있어야 빼죠.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순서대로. 그럼 여기에서 각각은 4가지. 1호에서 250. 2호에서 4가지. 그 다음 장특공제의 각각은 두 가지. 1년에 2%짜리. 1년에 4%짜리. 자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다. 기본이.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준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나머지는 쭉 봐주시고. 자 그럼 이제 306쪽. 자 대표 예제를 통해서 확인 들어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틀린 것. 1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 토지건물. 과로 미등기는 안 해주죠. 조정대상 지역 내 이주택 제외. 한정하여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한정하여 뭐가 빠졌어요. 조합원 입주권이 빠졌죠. 한정하여 부동산에 한정하여 조합원 입주권도 원조합원은 집이었기 때문에 해줍니다. 자 2번. 1세대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이죠. 장특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있다. 요건이 충격되면 3년 보유하면 해줍니다. 그 다음 3번.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항상 어디에다 공제를 곱한다? 양도차익. 가액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기본공제다. 기본공제니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어디서 공제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익에서 하면 안 돼요.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소득별로 각각 연 250인데 어디에서 공제한다고요? 양도소득금액에서. 자 5번은 조금 이따 배워요. 장특공제보유기간은 취득열에서부터 양도일까지다. 단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속관 증여자산에 대한 밑줄고 2월과세는 취득일을 증여자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래서 증여한 배우자, 증여받은 배우자 그러면 안 돼요. 증여한,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2월과세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2월과세에서 들어갑니다. 자 3번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별 딱 붙여요.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양도소득금액 특례 1번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속관의 밑줄고 2월과세가 있고 그래서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는 3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넘겨보자고요. 큰 거를 먼저 보자고요. 자 308쪽 양과로 2번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이 있고 그래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요. 반과로 1번 적가양도 고가양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있고 오른쪽 309쪽 반과로 2번 중간에 증여후 우회양도를 통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있다. 그래서 토탈 3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2월과세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306페이지 자 2월과세로 들어갑니다. 2월과세가 절대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갑돌이 을돌이 갑을병이 나오죠. 자 징의하는 겁니다. 징의어 후 양도하는 겁니다. 그럼 갑돌이를 뭐라 그래요? 징의어자 을돌이를 뭐라 그런다? 수중자 이렇게 그래서 징의어는 누구랑 하는 거야?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에 특수관계인 중 가족이죠? 직계 좀비 속간에 징의어를 합니다. 징의어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무슨 과세를 쓴다? 2월과세 2월이 뭐다?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서 징의어자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징의했을 때 되느냐? 모든 양도자산 하면 안 돼요. 딱 양도세 대상 중에 4개 토 건 특 취득 권리만 이 법을 적용합니다. 4가지만 토 건 특 취득 권리 자 갑을 증여했어요. 어떤 사이다?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낳았다고 가정하자고요. 가정합니다. 그럼 이 갑은 3억에 취득해서 2015년도에 이렇게 갖고 있다가 증여를 합니다. 2020년도에 증여를 해요. 그럼 증여하면 부동산 가치가 뛰죠? 시간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증여자산을 평가하니까 8억짜리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5년 이내에 병에게 10억에 양도를 합니다. 그럼 양도가액은 10억이죠? 10억이야. 2022년도에 양도를 합니다. 그럼 2월 화세를 만든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만들었어요? 가족 간에 증여한 후 취득가액이 3억이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높이는 거야. 높여서 양도세를 띄워먹는 거야. 그래서 양도세를 띄워먹는 거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용한다? 3억. 원칙은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전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겠죠? 그래서 원칙은 어떻게 계산해? 10억에서 취득가액이 높아졌죠? 8억. 이렇게 빼는 거야. 그럼 단순계산 2억 남았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5년 이내에 팔 때는 8억으로 적어주는 게 아니라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어주는 거? 3억. 그런데 왜 만들었다고요? 3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팔면 7억 남았죠?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가족을 통해서 증여가액을 높인 다음에 양도세를 띄워먹더라. 회피. 못 띄워먹게 만든 법이 뭐다? 2월 과세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어줬죠? 이렇게 낮춰줬어. 그 대신 뭐는 늘려줘? 보유기간은 늘려줍니다. 뭐 따질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세율 따질 때도 보유기간 따지죠? 두 가지는 늘려줘. 그래서 장특공제와 세율 따질 때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어디까지 따진다? 양도일 까지 따진다. 그래서 세 가지를 뭐다? 징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라고요. 취득가액도 징여자의 취득가액.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보유기간 따져야죠. 징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이게 2월 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2월 과세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 거를 적는 거예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두 가지는 뭐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럼 이 사례에서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렇게 따지면 2년밖에 안 되잖아요. 3년 보유해야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따지니까 3년 넘으니까 장특공제가 들어가. 그래서 취득가액은 낮춰주는 대신에 보유기간을 늘려줍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다? 자 배우자는 증여세 내죠? 이렇게 자 우리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 동안 한 번 합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와요. 6억에 증여해서 평가하니까 6억에 증여하면 뭐다? 증여세도 안 내. 배우자끼리는 그래 금방 팔아. 6억에 그럼 양도세도 안 내. 둘 다 다 떼어먹잖아. 그래서 2월 과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증여세 내야지. 2억에 대해서는. 그 다음 5번 양도세도 내야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도세 납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누구다? 수중자입니다. 이 가족끼리 증여는 증여를 인정을 합니다. 6억을 공제받으니까 인정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라고요. 수중자인데 계산은 어떻게 한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 2월 과세죠? 그리고 6번 둘 사이는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증여자와 수중자 상호간에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증여를 인정하니까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내야 돼. 수중자가 내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증여세와 양도세를 둘 다 과세하면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다. 그럼 2월 과세는 왜 만들었어요? 양도세를 많이 걷겠다. 양도세만 걷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인정하니까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 드디어 나왔어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양도차에게서 공제를 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얘기는 증여세 안 걷겠다.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줍니다. 뭘로 공제한다? 필요경비로 세액 공제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자 그럼 기본서 한번 보자고요. 306조 2월 과세 배우자 또는 직계에 증여세상 공제를 이용하여 배우자끼리는 6억까지는 세금이 없잖아. 그럼 6억에 증여하고 공제받고 금방 팔아 6억에 팔면 둘 다 세금이 없다. 단기간 내에 여기서 단기간은 5년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5년일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조세피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2월 과세다. 자 적용대상 몇 년일에 팔아야 돼? 5년 5년일에 팔아야 돼 다 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줄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취득권리만 됩니다. 납세무자 납세무자는 증여를 인정하니까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내는 거야. 수중자가 세액의 계산은 당초 취득일로부터 계산하지만 이렇게 계산하죠. 그런데 밑줄 그어 양도소득세 납세무는 뭐다? 누구다? 증여받은 배우자 증여받은 세 글자로 뭐다? 수중자 이 경우 증여자와 수중자 간의 증여세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연대납세무가 있어. 증여세는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배우자가 증여세는 연대납세무가 있어. 시험은 뭐가 나온다? 양도세를 물어보는 거야. 양도세 증여 있잖아요.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못 내면 증여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증여세 증여세는 출제가 안 되잖아요. 양도세 그러나 이게 별 붙여요. 양도소득에 대한 연대납세무는 없다. 양도세는 연대납세무를 지지 않습니다. 증여를 인정하니까 증여를 인정하니까 증여세는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규정이 있고 양도세는 없다. 양도차익의 계산 계산은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해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누구 거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수석에 밑줄 그어 취득당시 가액 이거 가비 취득당시 가액을 적나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납부할 밑줄 그어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를 인정하니까 안 돌려줘요. 어떻게 한다?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해준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보유기관의 특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누구 취득율로부터 따진다? 배우자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속 증여되는 2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밑줄 그어 증여한 배우자 증여자 취득율로부터 기산한다 증여자 기준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업되면은 자 이러면 취득가액을 3억으로 하니까 양도세 폭탄 맞죠? 그래서 배우자 사이라면 이용을 합니다. 이혼을 합니다. 그럼 이혼하더라도 2월과세를 적용합니다. 5년 이내 이혼하면 위장 이혼을 하더라 이거지. 양도세 뛰어먹고 밤에 슬금슬금 만나다라 위장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하더라도 2월과세를 적용합니다. 자 이 용어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자 306페이지 나와있어요. 왼쪽에 반과로 1번에 두번째 줄 과로에 반과로 1번 적용대상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절대 시험은 이혼이라고 안 나와요. 고급스럽게 보다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포함 밑줄 긋고요. 이혼하면 포함해요. 그러나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죽어 사망하면 취득가액을 8억으로 계산해줍니다. 사망 죽으면 양도세가 덜 나와요. 사망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혼은 포함하고 사망하면 제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307쪽 2월 과세 적용 방지 배제 안해주는 거 1번은 뭐다? 사망 안해줘요. 2번은 뭐다? 사업인정물로 소급하여 밑줄 그어 2년 이내 증여받는 재산이 수용당해. 그럼 증여받았잖아. 증여받은 게 뭐다? 뭐 당했다? 수용당해도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죠? 제외.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용당했잖아. 수용은 양도잖아. 그래서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사업인정 소급율로부터 몇 년 이내 증여받아야 투기 방지를 위해서 2년 이내 증여받은 게 수용당하면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뺏어갔죠? 제외. 그 다음 3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이잖아. 자 가비 1주택을 갖고 있어. 비과세 주택이야. 그럼 직접 팔아도 비과세야. 직접 팔아도 비과세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팔아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징여우 팔다라도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2월 2월 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 소득 결정 세액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 결정 세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도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2월 과세를 적용하니까 양도 세가 1억이 나와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니까 3억이 나와 그럼 오히려 이게 적고 이게 크잖아요. 그럴 때 법은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과세를 합니다. 큰 걸로 부동산 가치가 8억으로 평가됐죠? 8억인데 전쟁이 일어나 8억짜리가 1억으로 평가됐다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폭락했죠? 그럼 1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파는 게 많이 나오잖아. 이거는 3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파는 거고 폭락 등으로 인해서 2월 과세보다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때가 많이 나올 때도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3억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 307페이지 5번 2월 과세 적용 배제되는 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1번 사망 2번 증예받은 게 수용당했는데 2년이내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죠? 직접 팔아도 비과세고 비과세니까 세금이 없잖아. 세금 띄워먹을 의도가 없는 거예요. 증예에서 팔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대표해제로 한번 들어가자고요. 대표해제 소득 소득세법상 거주자 가비 2013년 숫자가 나오면 의미가 있는 거야. 13년에 밑을 긋고 취득 얼마? 3억 원에 밑을 긋고 가비 배우자에게 20년 밑을 긋고 증예했다. 그럼 증예했을 때 평가하니까 밑을 긋고 8억 원 이거를 21년도에 팔아먹었다. 얼마? 얼마에 팔았어요? 10억 원에 매도했다. 그럼 이 뜻은 뭐다? 3억에 취득해서 8억의 평가를 받고 증여로 10억에 팔았다. 그럼 원칙은 뭐다? 8억에 취득한 거를 10억에 팔았다. 근데 몇 년 이내에 파는 거야? 5년 이내 20년 21년 이니까 1년 5년 이내 팔았죠? 그럼 취득가액은 3억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1번 양도세 납세 문자는 누구다? 5년 이내 파니까 을이죠. 을 배우자 을 값 틀렸네. 양도소득계산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죠? 적용되잖아요. 13년 에 취득해서 뭐다? 20 1년 에 팔았으니까 3년 훨씬 지났네요. 취득일은 여기서부터 따진다고요. 여기서부터 따지면 3년 이 안 돼요. 여기서부터 따져라. 자, 그 다음 3번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계획은 8억이 아니라 3억원. 자, 증여세 처리는 증여를 인정해요.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양도차익계산시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벌써 틀렸네요. 납부세계산시 틀렸죠? 양도차익계산시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줍니다.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양도가액에서 그리고 5번 값과 을은 연대납세무가 없다. 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 그래서 2월 과세를 필수에 이거는 필수. 단독문제가 안 나오면 오지선다형으로서 항상 한 지문은 출제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308쪽 부당행위계산 부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특수관계인 친인척 특수관계인 중에 배우자 직계 좀비속간에 징여우 양도는 2월 과세로 들어갑니다. 그럼 특수관계인 중에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제외한 친인척에게 양도세를 부당하게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거래한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겠다. 그래서 양도세를 줄어드니까 뭐다? 양도세를 재계산 하겠다. 그 뜻이에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수관계인과 짜고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양도세 띄어먹었죠. 부당하게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갑 을병 이죠? 을 병 자 포인트가 뭐다? 징여 후 양도입니다. 몇 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5년 이내에 이렇게 그럼 갑 징여자죠? 을 수중자죠? 그럼 갑과 을은 배우자 직계 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형 예를 들어서 동생 이번에는 뭐다? 배우자를 통해서 양도세를 띄어먹는 게 아니라 배우자 못 믿으니까 동생을 통해서 양도세를 띄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통해서 우에 양도한 다음에 띄어먹는 거를 방지역에서 만든 게 뭐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네 글자로 우에 양도 지금 그래서 309페이지 반과로 2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왜? 2월과세와 유사하니까 그럼 뭐를 증의해야 돼? 여기는 다 돼. 모든 양도자사 2월과세를 물어보면 폭언 특취득 걸리면 공통사항은 5년이에요. 그럼 동생은 숫자는 똑같다 가정하고 증여세 물어야죠? 양도세 물어야죠? 근데 동생끼리는 증여를 인정을 안합니다. 가족끼리는 증여를 인정해서 수중자가 납세 납세 무자가 돼요. 증여를 인정 안해. 짜고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세금을 계산해 봅니다. 1억 양도세 3억 이렇게 계산해. 그럼 4억이네요. 원칙은 4억을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띄어먹었는지 안 띄어먹었는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증여자의 양도세를 계산해 봅니다. 어떻게 증여자가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6억이 나왔어. 직접 팔면 6억이야. 동생을 통해서 우에 양도한 다음에 파니까 4억 밖에 안 나와. 얼마 띄어먹었어요? 2억 띄어먹었잖아. 2억 띄어먹었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한다.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재계산하겠다. 어떻게 재계산하겠다? 증여자가 병에게 직접 병에게 직접 뭐다? 양도 한 걸로 본다. 그래서 얼마를 걷겠다는 겁니까? 6억 무조건 부인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증여자의 조세가 수중자의 조세보다 클 때만 이게 크고 수중자의 조세가 적을 때만 이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이 크면 큰 걸로 가는 거고 이게 크고 이게 적잖아. 2억 뛰어먹었기 때문에 법은 어떻게 만들었다?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수중자의 조세가 적을 때만 그래서 6억을 걷겠다. 그럼 똑같아. 세 가지 세 가지는 누구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 똑같다고요? 세 가지는 증여자가 판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증여세 양도세 둘 다 과세하면 이중과세다. 증여를 인정 안 하니까 어떻게 한다? 부과를 취소하고 환급해 줘버립니다. 여기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양도가에게서 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양도세 납세 양도세 납세 는 증여자 회kę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증여자가 납세 무자예요. 그리고 이 양도세 에 대해서 둘 사이는 연대 납세 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증여를 인정 안 하니까 연대 납세 무가 있다 원래 돈은 동생이 챙겼잖아 형이 판 걸로 간주하죠 형은 무재산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 동생이 챙겼으니까 그래서 둘 사이는 양도세를 함께 책임을 지는 뭐가 있다 연대납세무가 있다 이게 부당행위입니다 반드시 이해와 이해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는 특수관계인 중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가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은 2월 과세를 얘기하지 않고 부당행위괴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한 다음에 양도세를 띄어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309조 적용대상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누구에게 특수관계 과로 누구 제외 배우자 직계준비속은 제외 증의한 후 그 자산을 증의받은 자가 공통사항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무조건 부당행위괴산 부인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기억에 따른 세액이 니은에 따른 세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어떻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럼 기억에 따른 세액이 뭐야 수중자 증여받은 니은에 따른 세액이 증여자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도 기억에 따른 세액이 니은에 따른 세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자가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보니까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죠 그 얘기입니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예요 부당행위예요 부당행위계산 부인균에 따라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니라 뭐다 수중자다 틀리죠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있다 그 다음 니은 양도소득에 있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 납세의무자가 있다 진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법규정에 불과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를 인정 안 해요 자고 하니까 환급해주고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와 있어요 자 310페이지 꼭대기 양도소득세 계산 계산은 누가 하는 거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니까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증여자 기준으로 세 가지 취득가액 장특공제 세율을 계산한다 그 얘기고 적용 배제 배제가 뭐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겠다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이거 자 수중자가 4억 받았죠 결국 4억을 받아서 형이 넘어가는 거야 동생에게 우에 양도한 다음에 뭐다 이거 4억이잖아 4억이죠 그죠 4억 그래서 뭐다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양도소득이죠 남는 소득 4억을 내고 세금 내고 남는 소득이 뭐다 형에게 넘어갈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동생이 뭐다 이거 10억 팔았잖아 10억 10억 받았잖아요 10억이 누구에게 넘어가 형에게 근데 10억을 동생이 실질적으로 사용해 그럼 이제 정상이다 이거지 됐어요? 자 니은 양도소득이 해당 수중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중자에게 귀속되죠 10억 10억에 팔아서 동생이 쓰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럼 정상이야 자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수중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는다 수중자가 세금 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법은 왜 만들었어요? 10억 받았잖아 동생을 통해서 우에 양도한 다음에 10억이 형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기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생이 세금 냈잖아 실질적으로 동생에게 귀속되면 10억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박스에 별 딱 붙으라고요 반드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2월 과세와 증여우 양도행의 부인이다 자 2월 과세는 누구랑 하는 거다 배우자 직계준비속 오른쪽은 특수관계는 전부 배우자 직계준비속을 제외한 형과 동생 전부 적용대상은 토건, 득, 쥐득권리 오른쪽은 전부 그 다음 공통사항은 5년, 5년 그리고 납세무자는 2월 과세는 수중자 오른쪽은 증여자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증여자가 납세무자예요 증여세 처리는 안 돌려줘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오른쪽은 돌려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환급해준다 그 다음 연대납세무는 2월 과세는 없다 오른쪽은 있다 그리고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여부 2월 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세보다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2월 과세를 적용 안 해요 그리고 오른쪽은 조세부담이 부당이 감소된 경우만 적용한다 이렇게 감소됐잖아 2억이 감소된 경우만 적용해요 만약에 이쪽이 크면 적용을 안 한다 게다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증여세 처리입니다 2월 과세는 양도가에게서 필요경비로 공제를 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양도가에게서 증여세를 공제 못 받아요 환급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만이 출제되는 것은 2월 과세는 연대납세무가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우회양도는 있다 대표해제 한번 보자고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비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의뢰계 등기된 국내 소재 건물 주택이 아니고 징의하고 포인트는 4년 후 밑줄 긋고 4년 후 양도했다 그럼 4년 후는 5년 이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2월 과세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형과 동생 우회양도죠 그럼 1번 을이 갑이 배우자니까 2월 과세잖아 그럼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은 누구 거를 적어라 갑의 취득가액 이거 갑의 취득가액 그 다음 2번 을이 갑과 징여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있으나 둘이 배우자죠 양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두 글자로 뭐야 이혼 이혼했을 때도 의리양도차익계산지 취득가액은 이혼하더라도 위장이온을 방지하기 위해서 갑의 취득가액을 적어준다 그리고 3번 을이 갑이 배우자 2월 과세죠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할 때도 뭐다 갑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갑의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보유기관별 공제율을 적용하겠죠 갑의 그 다음 4번 을이 갑의 배우자니까 2월 과세잖아 연대 납세물을 진다 지지 아니한다 없다 증여를 인정하니까 모든 세금은 을 수중자가 납세무자가 있다 진다가 아니라 지지 아니한다 그 다음 5번 을이 갑의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소 왜 왜 왜 짜니까 이거야 부당이 계산 부인 문제에요 형과 동생 왜 그래서 을이 증여세와 을이 동생이죠 합판세액이 합판세액이 갑의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걸로 보아 양도소득세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에 적은 경우 이게 적잖아 적으니까 적으니까 양도세를 형기준으로 계산하죠 갑의 병에게 보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적은 경우 만약에 큰 경우라고 나오면 보지 아니한다로 바뀌죠 적은 경우만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앞쪽으로 한번 가요 하나가 또 있다 그랬죠 300 부당행위 계산 부인 완이 있어요 자 308쪽 부당행위 계산 부인 완이다 자 이거는 뭐다 포인트가 양도양수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은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양도양수예요 특수관계인끼리 특수관계인과 양도양수다 증여랑은 상관이 없다고요 자 양도가 빼기 취득가 그 다음 기타 필요경비가 있죠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이 있잖아요 이게 총 필요경비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 양도차액 그럼 세금을 줄이려면 이게 적게 나와야죠 그럼 특수관계인과 짜고 어떻게 팔아야 돼 저가 저가 양도 낮은 가액으로 그럼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 취득은 어떻게 해야 돼 양수는 고가 그럼 취득가액이 높아서 이게 덜 나오잖아요 누구랑 거래한 거야 특수관계인 그래서 낮은 가액으로 팔고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그래서 특수관계인과 짜고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는 보다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재계산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1번 어쩌고 저쩌고 해서 두번째 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인정될 때 이게 포인트야 무조건 재계산하는게 아니죠 인정될 때는 인정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인정될 때만 그래서 인정될 때는 그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뭘로 시가로 인정될 때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포인트죠 어떻게 거래를 해야 돼 시가를 초과해서 취득 밑줄 그어 시가를 초과해서 취득 고급스럽게 뭐라 그래요 고가 양수 고가 양수 시가 초과 고가 양수 고급스럽게 그 다음 그 다음 뭐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그래서 취득과 양도의 동그라미 어떻게 취득해서 초과 취득 고급스럽게 뭐라 그래요 고가 양수 그 다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어떻게 팔았어요 미달 저가 양도 저가 양도 그래서 인정될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는 인정될 때가 어떤 경우냐 이걸 알아야지 자 꼭대기 별 딱 붙여 인정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3억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또는 시가에 5%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그 다음 1번도 똑같잖아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의 동그라미 매입 그게 고가 양수고 그 다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네 글자로 저가 양도 중요한 거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래나 또는 OR 개념이에요 시가에 5% 이상 차이 나야 돼 그럼 시가는 뭐냐 상속세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거를 양도세에서 준용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거를 시가로 양도세에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뜻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당의 계산 부인 와는 뭐다 와는 뭐다 양도 양수에요 낮은 가액으로 팔고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죠 특수 관계인과 짜고 그래서 양도 소득세가 부당하게 감소시킨 걸로 인정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중요한 거는 숫자 인정될 때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날 때를 얘기한다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기억이 안 날 때는 5% 오빠 3억 3억 주께 이거에요 5,3 5% 오빠 3억 3억 주께 시가 이렇게 자 오빠 3억입니다 자 그 다음 311쪽으로 돌아가자고요 자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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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암기하는 거야 이해를 하고요 세율이다 자 그럼 박스 과셋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 세율 그러면 산출 세액이 나와 항상 세율은 어디에다 곱한다 과셋 표준에다 곱하는 거요 산출 세액에다 곱하면 안 된다고요 자 넘어가죠 자 양도세 세율 양도세 세율 자 일단은 1번 2번이 기본입니다 1번 1호 자산이잖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까지가 1호 자산 그래도 1호 자산 세율 정리할 때는 뭐는 제외한다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분양권은 제외 밑으로 내려가요 투기 목적이니까 자 미등기로 팔았다 몇 프로 70 자 등기되고 팔면은 반드시 보유기간을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초간 후진 6에서 45 8단계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상가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은 50 상가 토지를 1년 이상 보유하다 팔면은 40 2년 채우고 팔면 6에서 40 이게 가장 적게 나오는 적게 나오는 거죠 최저 6에서 최대 40 초간 후진 반드시 반드시 초간 후진은 처음은 암기해야 돼요 오른쪽 초간 후진 세율을 기본 세율이라고 해요 2년 채웠을 때 꼭대기 1200만 원에 동그라미 1200만 원까지는 6% 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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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초과할 때는 최대 45 최저 6 항상 초간 후진은 앞에 거는 암기해야 돼요 8단계로 되어 있다 이게 기본이야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과 누진 세율을 기본 세율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비사업용 토지잖아 비사업용 빚자가 들어갔죠 그럼 비사업용 토지 2년 채웠잖아 그럼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도 해주고 기본공제도 해줘 세율에서 폭탄 매겨 2년 채웠다면 여기다 10을 할종합니다 그래서 16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55 이렇게 2년 채웠을 때 10을 더 한다고요 그리고 기타자산 자 기타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기타자산은 무조건 초간 후진 기타자산은 보유기관에 속지 말자 무조건 6에서 45 그래서 기타자산 옆에 적으라고요 6에서 45라고요 6에서 45 보유기관 안 따지니까 왜 안 따져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1호 자산 자 1호 자산 중에 뭐는 제외한다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에요 역시 미등기 대상 미등기는 70이야 그리고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같이 가요 1년 미만은 50이 아니라 70으로 늘어나 옆에보다 20이 더 늘어나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로 올라가 20%가 일어나 2년 채웠을 때가 6에서 45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를 과세할 때는 2년 채우고 팔아야 세금이 덜 나와요 과세되는 경우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2년 채워야 6에서 45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분양권 완전 투기꾼이죠 분양권은 역시 1년 못 채우면 70 1년 채우면 60 2년 채우라도 60이야 중요한 거는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없다 6에서 45가 없어요 주택분양권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필수에요 암기하는 거 그래서 상가토질은 몇 년 채우도 팔아야 세금이 덜 나와 2년 채워야지 2년 채우면 6에서 45 못 채우면 40 50 그리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2년 채워야 돼요 6에서 45 못 채우면 60 70 그 다음 분양권은 2년 채우더라도 60 1년도 못 채우면 70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돼야지 이게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세 가지가 여기다 20을 더하고 20을 더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313 자 비사업용 토지는 2년 채웠을 때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기본 세율에 10을 더한다 그럼 16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8 16에서 55까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넘어가죠 자 양과로 3번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에요 투기 목적이죠 자 조정 대상 지역의 2개는 2년 채웠을 때를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세율에 20을 더한다 그럼 기본 세율이 뭐야 6에서 45 20을 더하면 26에서 최대 65까지 올라가겠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20을 더해 그리고 우리가 주택수 따질 때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야 조정 대상 지역에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밑줄 그어 주택과 뭐를 갖고 있어 조합원 입주권 그럼 주택수가 2개 또는 뭐를 갖고 있어 분양권 그럼 주택수가 2개지 뭐 팔 때 해당 주택 해당 주택이에요 20% 할증은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20% 할증 없다고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이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몇 개야 3개 그럼 3개는 기본세율에 몇을 더한다 30 그럼 어떻게 가겠다는 거야 6에서 45에 30을 더하면 36에서 최대 75%까지 올라가겠다는 뜻이에요 세금 폭탄 매기겠다 이것이 자 4번도 똑같아 주택수 따질 때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단 1번 2번 3번 4번은 2년 채웠을 때를 얘기해 2년 못 채우면 60% 70% 따로따로 계산해서 큰 걸로 갑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4번 나왔네 나왔잖아 기타자산은 보유기간 안 따져요 왜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언제나 뭘로 간다 초간우진 그래서 시험은 기타자산까지 주식은 알 필요 없어요 자 0 2번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자산 둘 이상 양도할 때는 양도세 산출세액은 다음에 큰 걸로 계산한다 그럼 1번은 기본세율로 계산을 해 봅니다 그 다음 2번 해당 자산의 세율을 따로따로 계산해 그래서 1번은 일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고 그 다음 2번은 해당 자산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해 봐서 뭐다 둘 중 큰 걸로 간다 큰 걸로 가는 거예요 자 상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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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보유하면 몇 프로야 상가를 1년 보유하면 50이야 50%로 계산해 그 다음 기본세율로 계산해 봐서 큰 걸로 간다 이거지 자 의미가 없어요 자 0 3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요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 드디어 나왔다 최대길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원칙이죠 자 1번 상속 받으면 반드시 피가 꼭 들어가야 돼 피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 피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양과로 2번이 중요합니다 자 부가 2년 보유해서 상가를 2년 보유하다가 사망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상속이 되죠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 받아 상속 받아요 상속 받아서 6개월 보유하다가 양도를 합니다 그럼 상가니까 뭐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그럼 보유기간이 2년이다 6개월이다 2년 6개월이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소급적용합니다 그래서 더해줘 소급적용 합산 그래서 2년 6월 2년 6개월이 되죠 그래서 세율을 6에서 45를 적용합니다 6개월로 보면 몇프로 50프로 뺏어 가잖아 너무 많이 나오잖아 사망했는데 그래서 상속에서 뭐를 물어볼 때 세율은 피가 꼭 들어가야 돼요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2년 6월 그래서 6에서 45로 가요 이러한 법이 없다면 6개월 절반을 뺏어가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 3번은 시험하고 관련이 없고요 자 양과로 2번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은 필수예요 포인트가 뭐다 2월 과세 금방 했잖아 2월 과세는 어떻게 한다 징여자 기준이죠 이거 징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장특공제와 세율은 보유기간을 따질 때 징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 수중자면 안 돼요 징여 징여자가 수중자에 속지 말자 자 일단은 316페이지 대표외제 이게 돼야 나머지가 돼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세율이 돼야 돼요 자 1번은 뭐 팔았다 주택 항상 주택 2년 못 채웠죠 2년은 못 채우고 1년은 채웠잖아 그럼 몇 프로 60% 60% 맞잖아요 이거 미등기는 70 1년을 못 채우면 60 1년을 못 채우면 70 1년을 못 채우면 2년을 못 채우면 60 중간 거예요 60 자 2번은 뭐 팔았다 상가 2년 채웠네 2년 채우면 기본 세율 6에서 45 이 상가 건물이잖아요 자 일단은 1번이 뭐다 주택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몇 프로 60이 아니라 50이죠 상가 아 1번 다시 자 동구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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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을 채웠는데 2년은 못 채웠죠 그럼 몇 프로로 가요 이거 주택 주택이잖아 1년을 못 채우면 70 채웠으니까 60 1년 6개월은 60 옳은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상가 2년 채웠다 뭘로 가 기본 세율 6에서 45 그 다음 3번 상가 자 상가 1년 못 채웠죠 몇 프로 50만내 그 다음 4번 1주택 나왔다 주택 1년 못 채웠죠 70 70 70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상가 1년 8개월 몇 프로로 갈까요 몇 프로로 가 50 자 이렇게 해서 오른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수정시켜 줘야 되겠네요 틀린 것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택 자 여기 보세요 주택이에요 주택 미등기로 팔면 70 70이에요 70 미등기로 팔면 70이라고 1년 못 채우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60 그게 60이에요 그 다음 상가 2년 채웠죠 2년 채웠으니까 6에서 45 40 틀렸네 자 그 다음 상가 10개월이죠 10개월이면 몇 프로 50이지 자 4번 주택이네 6개월은 상가는 1년 못 채우면 50인데 주택을 1년 못 채우면 70%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 5번은 상가네 상가는 1년 이상 2년 미만은 몇 프로 1년 8개월이잖아 몇 프로에요 40% 40%지 50이 아니라 40 1년 미만이 50이니까 그래서 5X로만 가자고요 1번은 1번은 5 2번 X 6에서 45 3번 3번 5 4번도 5 5번은 뭐다 1년 8개월 50이 아니라 40 X 1번 2번 3번 4번 5번 5X로만 정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세율까지 끝났네요 2번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 봐요 상가 토지는 뭐 빼고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빼고 상가 미등기는 70 상가 토지 1년 못 채우면 50 그래서 1번이 1년을 채웠으니까 40 그래서 1주택이죠 1주택은 상가라면 40 1주택은 60 그래서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 2번은 상가잖아 2년 채웠으니까 6에서 45 40 틀렸다 X 자 10개월 보였다 상가 1년 미만이죠 50 5 그 다음 주택 일로 오죠 1년 못 채웠다 50이 아니라 70 70 그 다음 5번은 뭐다 상가 1년 8개월은 50이 아니라 40 X 자 이렇게 해서 세율까지 끝났네요 그럼 이게 되면 나머지가 된다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이런 복잡한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321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미등기 321쪽 미등기로 들어가네요 자 미등기가 뭐다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다 투기꾼이죠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가 뭐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땅 투기꾼이야 그럼 비사업용 토지는 절대로 구체적인 거 알 필요 없어요 옆에 적어요 비사업용 토지는 요건이 충족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줍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3년 보유하면 장특공제를 해준다고요 장기보유특별공제 그건 뭐도 해준다 기본공제도 해준다 그 대신 세율에서 세율에서 폭탄 매겨 2년을 채웠다면 16에서 최대 55%까지 올라갑니다 기본 세율 원래 6에서 45인데 2년을 채웠다면 10을 더해서 16에서 55% 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기본공제도 적용해주고 세율에서는 10%를 할증한다 자 미등기 자 미등기가 등기가 가능했는데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고 해요 자 밑에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우리가 양도세 할 때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과세대상을 정리를 해야 돼 과세대상이 정리가 안 되면 양도세가 안 되는 거예요 토지 건물 지 전 이미 그리고 각종 취득권리 그 다음 기타자산 그 다음 주식 그 다음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 이게 양도세 대상이잖아요 토지 건물 부동산 상가주택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각종 취득권리 기타자산 파생상품 등 그럼 등기 대상은 뭐다 등기 대상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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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등기 대상이 아니네요 이렇게 그 다음 이해를 미등기로 팔 때라는 얘기에요 취득권리는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어요 자 문제 보자고요 미등기 양도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세 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미등기라고 얘기한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미등기를 양도하면 불리익을 줘야 되겠죠 자 이 불리익은 잠시 쉬었다 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양도세 과대대상 토지 건물 지전임이 취득권리 기타자산 주식 타생상품 신탁수익권 반드시 이게 정리돼야 돼요 그럼 기타자산이 뭐에요 내용도 알아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영업권 부동산과 함께 이축권 부동산과 함께 그 다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게 기타자산이지 근데 여기까지가 몇 호 자산이야 부동산과 관련된 1호 이거는 2호 관련이 없죠 부동산과 3호 신탁수익권 4호 그래도 우리는 시험은 항상 기타자산까지가 출제되는 거죠 대부분 자 잠시 쉬었다 하죠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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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Unis